다음 무대가 누구죠? 아 정말? 우리의 막내! 우리의 에이스! 우리의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자, 가볼까요? 춥냐? 아니, 이거 이거라고 왜 이렇게 못냈어? 워터원 때문에 이거 이거라고 다 춥고 있어. 뭐 좀 보겠지, 이거 뭐 뭐 해야 된다고. 맞을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미! 라미! 오, 오, 오! 자, 라미! 오, 오, 오! 오, 오, 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미입니다. 여러분 다 집에서 손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탁시동! 탁시동! 슥비에 타인잔추 다 잠그고 레츠 파패 rockin' lemmy body say flexin' walk 오, 오, 오! 오, 오! 지친 일상과 지루한 다 버릇 도대 오늘은 락처리의 도내 세요 예! 요 예!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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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 예! 우 네! 입이 얼어서 굉장히 랩하기 힘들지만 지금 저희가 보여드려야 되는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거든요. 다음 무대는 저희가 작년 kbs 연예대상에서 찢았죠? 라비가 무대를 찍고 라비가 무대를 찍고 지새Dean Например 김선호가 풀칠을 하고 딘딘이 붙였다는 연예대상 축하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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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오! 같이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아니,,,,، ,,,,,, ,,,,, -,, –,, stamps, &,,,, ,, ,g,,,,,,T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올라가. 올라가. 찢어 찢어. 기대 기대. 아름다워. 내버려둬. 반듯한 자세가. 흐트러진대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뿜뿜뿜. 맥시옵노홀쇼.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뒤에 또 라비가 엄청난 무대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끝까지 끝까지 이 무대를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해주세요. 제발. 잘해주세요. 라비씨 다음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설명해주시죠. 다음 노래는 오늘 이 게릴라 공연의 마지막 곡. 록스타입니다. 록스타입니다. 쟈가피니. 왠이 자세히 소개해봐요. 백화의 리뷰에서 가장 소리로 cowork을 뽑았습니다. 왠이 자세히 소개해볼게요. 와 무섭다. 요노홀쇼. 요런 곡은 가 TechGids. 도움말이 빛이 내릴 머리. That's my flavor. 왠쇼 탑 söyleye. 빵총을 가는 채 외치는 BCSWorld. 빵총을 가는 채 외치는 BCSWorld. 수평이라면 열한이던 비샤. Let me talk about your 신사. 트윗 I don't give a.. I don't give a word. GD, C, K, 셋이 데발러 지구를 뛰어버린 얼음들이 번쩍 도깨비들 파티 그루빈 GD, C, 셋이 데발러 지구를 뛰어버린 얼음 희탐을 만다게든 척 받고 희탐을 만다게든 척 받고 시골가진들 해프에 희탐, 희탐, 희탐 지구를 뛰어버린 얼음 니가 비투에도 쏟아빠 왜 철속이 안 되는 희탐, 희탐, 희탐 모두가 왜 간해 야의 삶을 두께 왜 무모하면 안 돼 적당한 두려움을 가진 채 무리에 섞여 거짓된 미소로 눈물 감추고 왜 부끄러워해 그래 난 눈물이 너무 차가워 그래 난 눈물이 너무 차가워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대한민국을 막 떠나내도 돼 너무 추워 대한민국을 막 떠나내도 돼 오!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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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 아사원이라! 식사장소로 이동해서 결과 발송할게요. 오케이! 네! 기분 살짝 좋은데? 우리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에요? 이건 여름에 하는 거야.